남자 피규어의 간판 차준환 선수가 요즘 복싱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을 데뷔한 특별훈련인데요. 하성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준환은 요즘 일주일에 3번씩 복싱장을 찾아 블러브를 끼고 윙에 오릅니다. 슈타 움직여, 째, 시, 원투, 4개, 3개, 2개. 리듬을 타면서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복싱이 피규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몸통을 회전하며 주먹을 뻗을 때 몸의 중심인 파워존을 강화할 수 있어 점프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즌 4회전 점프에서 회전수 부족 판정을 여러 차례 받았던 차준환은 복싱 훈련으로 단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스트레잇을 꽂을 때 코어가 회전을 하면서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데 피규어스케이팅과 흡사하다고... 절도 있는 복싱 동작은 표현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표현력에도 강약이 더 생기면서 다른 컨셉들도 많이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차준환은 요즘 대학 새내기로 새로운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온라인 강의만 수강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 캠퍼스 생활도 해보고 싶은 바람입니다. 교수님은 인터넷으로 얼굴만 뵀고요. 동기들은 사이버 동기들이죠. 빈판 밖에서의 또 다른 경험들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있는 차준환은 팬들과 함께할 멋진 다음 시즌을 기약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지만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건강하게 잘 지내서 다음 시즌에도 더 멋진 모습으로 더욱 발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